비빔바 소프지 하하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룰루랄라 TV 룰루랄라 TV 친구들 안녕! 안녕! 룰루랄라TV의 은희은이에요! 레어템을 찾은 은희은이 과연 몇 명의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하는지 지금부터 함께해요! 짜잔! 레어템 친구들과 은희은이 수영선에 함께 놀러왔어요! 과연 어떤 친구들인지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핸드폰을 예쁘게 쓰고 있는 키티키티! 레어템 중에서도 펫이에요! 룰루랄라TV의 룰루랄라TV의 신선인과 원하는 프라임이의 공격, 바이러템을 생각한 뒤에서 늘어난 보루패가 college를 표시하고 있어요! 200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온희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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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요! 왓 самые 146박2일인 다이름아난 Anyone classed the world 손색 머리띠를 한 친구는, 슈가퀼 친구입니다! 반짝반짝 바이올렛 머리카락을 하고 있고 옷두 바이올렛 예쁜 머릿일을 하고 있어요 레어템 슈가퀸 슈가퀸레어는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지금 해볼게요 슈가퀸레어 친구는 슈가퀸레어 하나 둘 슈가퀸레어 슈가퀸 친구는 슈가퀸레어 귀여운 파란 머리를 할 레어템 친구는 리틀 인디 펜더트퀸 리틀 인디 펜더트퀸 리틀 인디 펜더트퀸은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해볼게요 리틀 시스터드 친구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얼음물에 들어가야 변하나가요 슈가퀸레어 유니디 펜더트퀸 유니디 펜더트퀸 유니디 펜더트퀸 유니디 펜더트퀸 리틀 시스터드 반짝반짝 분홍색 단발머리가 너무 예뻐요 윙크하고 입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몸 안의 줄무늬가 생기는 레어템 리틀 구구퀸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면 몸 안에 하트와 줄무늬가 생겨요 짜잔! 눈빛 반짝이는 레어템 리틀 시스터드 친구 자, 저 은윤이 지금부터 잠수할 건데요 그 전에 지난번 시간에 소개했던 친구가 시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은윤이가 발견! 자, 물을 넣고 바로 바지를 내리면 엉덩이를 넘어졌어요 자, 이제 은윤이 리틀 시스터드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해 볼게요 자, 이제 은윤이 리틀 시스터드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해 볼게요 자, 이제 은윤이 리틀 시스터드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해 볼게요 자, 이제 은윤이 리틀 시스터드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해 볼게요 이제 은윤이 리틀 시스터드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해 볼게요 은윤이 리틀 시스터드 레어템 친구들과 잠수한 은윤이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은 룰루랄라티비에서 즐겁고 신나게 놀아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룰루랄라티비 룰루랄라티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Pin분이 눌러주세요